외로운 눈물이여 안녕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와 정말! 야 너 자신있다고 했잖아 아니 죄송한데 처음에 틀렸을 때 혼자 쑤쑤쑤하다가 틀렸잖아요 본인이 노래라고 본인이 왜 본인이 들었고 본인이 노래했는 거야 그게 뒷소절을 땡겨서 써놓고 아! 괜찮다라는 이번에 그 소절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정확하십니다 그렇죠? 자 계속! 최기현! 인연승! 결승 진출! 세 번째 대결 조정현! 조장혁 대 진주! 이박사! 자 이번 여성전 먼저 소개할 팀은 아 정말 발라드계의 양대산맥입니다 우리 조정현! 조장혁 씨 두 분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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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정혁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노래방 가서 가수 검색에 조장혁을 이렇게 치잖아요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쫙 떠요 아 그거 한 곡도 빠짐없이 다 불러도 다 부르지 네 자윤정 씨 뭐 좋아? 제일 좋아? 저는 노래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저는 체인지를 참으로 좋아했고요 예예예 러브도 참 좋아하고 조금만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네 이 노래 좋아요 진정으로 와 닿죠 이제 네 저는 이제 편하게 동생 오빠 하시고 존댓말 하지 마세요 선후댓인데 네 좋은 남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조정현 씨 네 저 녀석이 아주 괜찮은 친구야 아이고 이 녀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윤정 씨가 조정현 씨의 팬이라면 네 자유 마음속에 영원한 팬이죠 우리 조정현 씨 아 진짜 멋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인사드렸는데 여자랑 외모 때문에 놀렸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이제 장국영이 장국영 장국영 발음 좀 봐라 장국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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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를 불렸기 때문에 네 여전히 멋지다고 작가 팀들도 섭외하러 왔다 와서 아니 그 저희 이렇게 대본 회의를 하면 대본에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오신다고 그 말씀 듣자마자 이휘자 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? 너 이따 봐봐 진짜 잘생겼다 이러더라고요 여전히 사업도 하시고 네 요즘 노래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네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요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예전에 학창시절 때 제가 아이사키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 아이사키를 만들어서 후배분들과 함께 열심히 아이사키를 하겠습니다 네 와 아니 아이사키 연예인 팀은 누가 있습니까? 제 위로 최수정 선배님 이거 봐 또 그다음에 김주혁 씨 장혁 씨가 내년에 들어오고 문근영 씨 배우 장혁 씨? 네 내년에 들어오기로 했고요 문근영? 네 여자도 있어요 김리나 씨도 있고 그래요? 되게 많아요 탈런트 영화배우들 이훈? 네 박성호 씨 다 나열해야 되는데 그래요 얘들아 미안하다 머리가 안 좋아서 다 못 외웠어 네 이제 안 좋아질 나이도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이 박사 선배님과 진주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조 한류 스타죠 그렇죠 일본에서 앨범을 몇 개 내셨죠? 6집 냈습니다 애국자예요 애국자입니다 네 그 싸이의 뮤직비디오 보면서 강남스타일 아깝다 하셨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유튜브가 없어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광 춤이 유행했었거든요 네 왜 그런 거니 1978년부터 89년동안 11년동안 관광버스에서 관광버스 춤을 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공연 다니면 싸이시는 말춤이죠 네 이 박사는 무슨 척? 관광춤 관광춤 네 야 이거 무슨 쫙 빨리 하도록 하는데요 네 교주님 같으신데요 박수 이렇게 하니까 딱 박수가 나오고 우리 어머니들 둘 다 쳤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우와 대단하신데요 그런 마력이 있으신 거죠 네 자 그리고 난 괜찮아 진주가 네 앨범 제목이 소리쳐 소리쳐로 들어갔어요 네 직접 다 작사 작곡해서 싱어송아이템이 됐네요 몇 년만이에요? 댄스 장르 자체로 온건 싱어운 난 괜찮아 왜요 자 그럼 예선은 네 더블주어부터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조정현씨 조정현씨 하겠습니다 자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스탑 김현씨 콜 먹을게요 김현씨 콜 먹을게요 즉 두근 flop 어떻게 유니 조면쀴